교재원 지금 에 붙는거 에 붙었어요 지금 첼라님 있죠? 이쪽이쪽이쪽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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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지금 많이 안왔나요? 많이 많이 다왔나요? 다왔나요? 관영님있고 카마라님 노리고요 배우 습격자 친구받고 있는데 카마라님 저저저저 다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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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님 음풍일수친거 받고 있죠? 이쪽이쪽 젖선님 노리고 고퍼대성님 밖으로 우측우측우측으로 왔는데 음풍일수친거 받고 있죠? 관영님 노리고요 이쪽에 이쪽에 홍설님이고 나굴님이죠 나굴님 이쪽 이쪽이쪽 첼라님 노리고 십사이안님 노리고 우측우측 십사문에 나 민힐러에요 가시판에 이쪽 점사 맞고 있어 우측우측 여기 호박나물님 난샤킹님 최트님 노리고요 이거 제대로 붙었어요 지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이쪽이쪽 언덕쪽까지 일단은 빠지면서 올라왔고요 로랭젤 랛나라님이죠 관영님 관영님 여기 예예사사사사사 여기서 유아쌍성치고받고 있는 관영님인데 사사사사 깝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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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쪽 궁왕님이고 관영님 누웠고 자 이쪽에 꽃보대성님 있죠 가마른 한피망님 마이걸님이에요 머리근육강화 위자치고받고 있죠 예 곡서님 노리고 음풍위수 곡서님 서로 지금 노리나 예 정님 조력자치고받고 있는 정님 누구 봉인님 노리고요 피파게님 언덕에서 지금 공격이에요 공격 공격 누구누구 저쪽에도 지금 교주원 같은데 이쪽이 따로따로 지조님 꼴통목님 이쪽이쪽 지금 이쪽에도 후밑쪽 후밑쪽 여기 꼴통목님 임재표님 큐티님 노리고요 저소님이죠 난샥경님 지원 앵두님 꼴토콩이님 카리엘님 노리고요 얌님 후밑쪽이 냉두님 노리죠 힐러 에이쪽 종달님 칼리엘님 노리고요 앵두님 노리고 여기 아나다크 주월님이에요 적포님 있고 남녀님 지원치원 머슴님 머슴님 누구 종달님 지금 노리고 있죠 앵두님 아직 부활이 안됐고 예림님 놓고 여기도 굉장히 좀 치열한데 자 이쪽저축니다 신가람님 지원치원이고 어부님 어부님 파란색님 뒤쪽 후밑쪽 빠졌고 스파크파이어 지금 채님한테 날리고 있어요 자 누웠죠 채님 후밑쪽 지금 치열한데 여기도 지금 파밑님 누구누어 누구누어 예나님 노리고요 자 이리 양쪽 지금 두군데서 지금 교전중이고 민힐러 엘리올님 오는데 칼빠니 칼빠니 지원이고요 왕축키님 쇼코님 노리고 있죠 깡패님 깡패지님하고 여긴 누웠어요 지금 더이퀄라이저님 축부축부축부축부난 놈님 지금 깡깡님 옥수사와 민힐러 깡깡님 누웠고 아 여기 언덕도 지금 치열한데 첼라님 꽃보다 승장님 노리고요 아래쪽 아래쪽 광장님 아카모즈님 노리고 생존기에는 지금 펄 들어가 있는 정도 불벅님이죠 첼라님 치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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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욹 지금 양쪽 세군데에요 지금 여기 언덕이랑 아래쪽까지 지금 저쪽까지 따로 지금 교전 하나 없는데요 민힐러에요 10대 민 친구받고 있죠 마이걸림 여기 아 점사 맞았어요 마이걸림 이쪽에서 언덕쪽 부활은 아직 코난님 저쪽 빠지고 까케님이에요 저 영웅삼살파틴데 마이걸림 놀이죠 계속 파티면서까지 돌아왔고 머쌈님 놀고 투더리님이에요 여기 이쪽에 비바님 치원치원 카마라님 놀이고 아차님이죠 광장님 광장 비바님 놀이고 단자 정도 지금 켜져있어요 저기 저기 아래쪽에 이자로코님 파티 우츄 우츄 여기 우츄 꽃보다 위에 이 파티 아카모즈님하고 왕사 이 왕사 왕사님 이 파티인데 한동환님 그리고 지금 이 파티 역시 화력이 되는 파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깝초님 깝킬리 한동환님 누리죠 점사에 점사 한동환님 점사 맞고 있죠 여기 여기 빠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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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타겟 해제 한피망님 잘 딸려 들어갔어요 지금 저 이쪽 깝돌 깝돌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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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피망님 누리구 예 여기 여기 킬링님 아카모즈님 한피망님 점사인데 지금 이제 언록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죠 레인저 내려가요 저 깝스님 깝생님 깝킬림이 있고 예 뭉쳐서 내려가는데 지금 이게 저 언독 중앙쪽까지 언독까지 일단 파티가 예 전진이에요 지금 레인저 우측 우측 우측은 어떻게 된다 피파게님 여기 있죠 광장님 누리고 고포자석님 누웠는데 어 이거 이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좀 약간 여기도 무너졌는데요 민물님 뽕씨님 일단 누웠고 피파게님은 여기 지금 달리는 데 앵도님도 일어났고 자 골통파라님 골통수님 후 밑쪽 기습이죠 이쪽 이쪽 곡선님 골통파라기습 예 골통하늘님 작가님 슈팅님 지금 서로 여기에 공격중인데 골통파라님 임재표님이죠 앵도님 지원 지원 천라님 휘쩡님 노리고요 자 이쪽 우 밑쪽 샵건님 난라라님이고 난자키님 파티는 지금 예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아 이거는 완전히 혼잣인데 지금 용암님 노리고 있죠 예 난자키님 지원 지원 천라님 휘쩡님 노리고요 어 에헤 점살 이쯡님 어쌤 들어가겠군 불복님 뭔가 하난데 여기서 응응응 별랑님 유화 쌍성치 고맙고 있는 민희로구 희쩡님 노리고 샵단샵님 누웠고 부활일 일어났죠 천라님 저스원님 노려요 위쪽 본무늬 샵건이 파티고 라야다트님 지금 우측우측 국사님 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예 국사님이 지금 여기 자탈포 같은데 여기 자탈포 한번에 견제하러 가는 것 같아요 국사님도 카리엘님 계영님 노리고 호박나물님 머슴님 저 분실까지 냈고 지금 소나리님 파란새님 에드워스에 있죠 어부님 에헤 여기 찔러는데 신가람님 찔러는데 에헤 여기 찔러서 천님 저스원님 노리고 카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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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찐님 노리고 런다잉 떴죠 지금 아 여기 굉장히 치열한데 킹덤님 345님 어서 오시고 양두님 있고 꼬동하나님 빠지고 빠지고 함포카님 함포카님 인재패님 용암님 노리고 마이걸님 여깄어 머리근육 깡아위자 초코막거리 마이걸 큐트님 노리고 자 여기 이쪽은 지금 기상열 많이 배치돼 있어요 아직 그러나 여기 이 접전지역 여기 접경지역에서 계속 좀 조금씩 밀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 인원 파악된 인원 제보단 인원 자체는 지금 레인저 일곱파티 여섯파티 참 일곱파티 일곱파티 기상열이 여덟파티 약간 좀 두터운 모양이라고 봐야되겠는데 깝핀 깝생 구막님 잠깐 기다리나요 구막님 무언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공격할 것 같은데 붕 날라 산동한 닌 누디고 있어요 저 오삼 오삼님 누웠고 자 한혜리 자 이님 눕고 여기 약간 두터운 쪽인데 여기는 기상열이 한혜리님 이쪽 꼴통수 이쪽 밑쪽에서 응 자 궁궁왕이 여기 누구로 하나님 에이 라곤님 눕고 자인님 눕고 홍설님 여기 저 바이걸리니까 지금 과타님 힐 힐 힐 왕성 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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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에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왕성 이파티 여기 좀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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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조전하고 있나요? 응 이건 지금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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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는 에 밀렸어요 음내 리인저 레인저 이 밀린 모양 기상엘이 밀린 모양인데 으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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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다시 왔어요 다시 자 일단은 자다다다다 무적하고 일단 진영 잡는거 같은데 무적이 무적하고 진영 잡고 있죠 자 일단은 진영 잡는데 빠지고요 이쪽 이쪽 레인절도 뒤쪽 후밑 쪽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양쪽 대치 샷건 님하고 여기 난나라 님 놓고 이게 다 빠지지는 못했어요 빠지려면 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 레인절도 다시 오죠 다시 오죠 일단 먼저 늦고 시작하니까 이게 좀 약간은 조금 당한 모양인데 레인절도 큐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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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퍼컨 님 놀이고 우측 우측 한퍼컨 님 우측 빠져 있죠 레인저 혈 7파티 기상 혈 8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은 기상 혈이 더 두터운 모양이고요 큐티니 큐티니 한동안 님 놀이자 네 이쪽 이쪽 어부 님이에요 어부 님 이쪽 빠지는데 빠지는데 잔동하 님 놀이면서 빠지는데 젖소 님이죠 폐했다는 그 이미 젖소고 이 소 아니에요 소 젖소 그 소가 아니에요 젖소 님 칼 님 놀이고 이쪽 이쪽 여기 송설 하늘 님 있죠 지금 어부 님 놀이고 어부 님 놀이죠 마이걸 님 머리 근육 강화 위자 지고 받고 있지 마이걸 님 어부 님 놀이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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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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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니 한동안 님 계속 놀이면서 한동안 님 자 난샤킹 님이죠 뭐 이쪽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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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타가 빠지는데 뒤쪽 홈 있죠 여기 있고요 랄랄랄랄 아직 부활이 안된 파란 새 님이죠 예 이쪽 하타 님 놀이고 미인 힐러예요 10대 미인 치고 받고 있죠 실실 종달 님 튀길 파란 새 님 소나리 님 싱가람 님 이쪽 생존기는 없고 아래쪽 캐릭 님이요 왕사 님 예 여기 꽃보다 성님 놀이고 있어요 이 파티 무용기검 치고 받고 있죠 꽃보다 성님 여기 자인 님 노리고요 코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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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님 점사인데 점사 점사 아카모즈니 여기여기 서요 지금 코나 님 놀이고 지금 저 이 파티가 전담했는데 아니 아니 그냥 예예예 여기 따로 지금 한 파티예요 지금 보다혜성님 코나 님 이 파티가 오삼 님 놀이고 자 이쪽 이쪽 여기 전담했어요 일단은 한 파티씩 한 파티씩 지금 여기 따로 교준 여기 이제 이쪽 후미 쪽에 지금 정림 있죠 정림 정림 이 파티 졸욕자 치고 받고 있는 정림이에요 에 여기서 가담해서 곱다 꼬마 님 점사로 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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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주는데 코나님 빠지고 빠져 빠지고요 저게 이자로크 님 곱보다로이 님 곱보다 성장님 실 실 실 곱보다로이 님 곱서 님 곱서 님 곱보다 성장 님 노리고 언덕 위도 굉장히 차는데 문헌 님 문헌 님 문헌 님 문헌 님 이쪽에 에 인케리온 이고 꼬이 님 꼬이 님 가츠 님 있고요 식권 님 노리고 앵두 님 앵두 님 태인아 님 에 생존기 없고 아 여기 뭐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꼴통 수부님 열랑 님 노리고 유화 쌍성 청와받고 있어 피바님 피바님 누구 노리나요 에 에 생존기는 없어요 지금들 깝힐 님이죠 영웅삼살 파티인데 꼴통 수부님 노리고 열랑 님 노리고 자 이쪽에 비파괴 님 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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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존기들은 없어요 단 자정도 키고 지금 하고 있죠 북천 님 이쪽 주구리 칭호받고 있어요 파티 무적성태 가파 님 한혜리 님 노리고요 투덜어리 님 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길 지금 파고 우측 좌측이요 여기서 보면 좌측이죠 좌측을 파고들었는데 아틴 광장 님 아나다크주얼 님 듣고 젖서 님 공격당하고 있죠 에 빠지고 다시 빠지고 가시판 님 젖서 님 완전히 노리는데 주구리 칭호받고 에 북천 님 여긴 누웠어요 부활은 아직 안들어가 이 관동화 님 큐팅 님 노리고 야 이쪽에 이쪽에 한동화 님 큐팅 님이 마이걸 님 머리 근육 광화와 위자 치고 받고 있죠 큐팅 님 노리고 신가람 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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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태이나 님 치고 치고 칼 님 노리고요 여기 그대로 같은데 고프 대성 니 파티가 아아 카모저 님 노리고 여기 그대로 에 찔러가되 찔러가요 있죠 알았죠 곡서 님 원플러스 치고 받고 있죠 캥 님 아 아 이거는 에 여기 지금 잡아 두는데 지금 에 이재로크 님 놓고 지금 이 지금 작가 님하고 정 님 이 파티까지 있어요 여기 에 꽃버석 성장 님 노리고 지금 보통 이렇게 지금 두 파티가 여기 배치돼 있는 상황이면 여기가 심하게 밀려야 되는데 이게 언덕 쪽이요 지금 에 앵 두 님 노리고 카시파 님이 쭉 땡겨졌죠 난놈 님 카시파 님 노리고 지금 큐림 님 예림 님 쇼크 님 쇼크 님 쇼크 님 박가리 지금 하려는 거 같은데 박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언젠께 또 꽤 여기 자 지금 인원상 에 레인저에 대해 한 파티 정도는 더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랫쪽에 저 정도 인원이 포진돼서 교전을 따로 한 파티 빼가지고 하면 위가 굉장히 엷어지면서 이거 밀려야 되는데 쉽게 에 지금 안 하다 그 주얼림도 없고 가만히 빠진 북처 님 주구리 치고 박고 있는 북처 님 난 놈 님 노리고요 역삼 님 어서 오시고 에 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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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놈 님 계속 노리고 깜자 님 힐 힐 힐 힐 이에요 칼 님 칼 님 칼 님 에 여기 지금 카오에요 카오 지금 미스 된 거 같은데 지금 부활 들어갔죠 화탄 님 미인힐러 에 10대 미인 칭호 받고 있지 한동화 님한테 궁극 한번 날리는 거 같은데 한동화 님 에 타겟 대제했고 파파 님 자 여기 중앙 조금씩 조금씩 에 지금 전진하는데 기상열도 여기 좌우측으로요 예 난샤크 비바 님 에 이 파티 아까 아카모진 이 파티는 여기도 여기도 이제 후미 옆에 이 파티 이 파티 이 파티 이 파티 에 지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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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나 님 코나 님 이렇게 이 파티 오삼 님 놀이셔 다시 발동수점 떴죠 비판이 홍설 님 아채 님 여기 생존기 없어요 지금 머슴 님인데 지금 찌를 생각인데 여기 지금 누구 라골 님 지금 에 지금 머슴 님 놀고 얌 님 라골 님 노리고 있어요 계속 쭉쭉쭉쭉쭉 얌 님 노리고 머슴 님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고 아 이건 뭐 얌 님 놀고 어쩌 여기 굉장히 시원한데 풀벅 님 이거 크리시퍼님 힐 지원이에요 풀벅 님 여기 하느님 예맘 님 꼼수 님 하느님 님 일단 놓고 여기를 지금 쭉쭉 돌면서 파고두는데 일단은 이제 깝초 님 깝초 님 희쩡 님 놀이고 민벌 님 놀고 아 여기 한동화 님 까지 자 풀벅 님 주구리 칭호받고 있는 풀벅 님 누구 여기를 일단 관통했어요 삥 돌아서 지금 레인젤이 자 로원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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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le grateful kim 조리 다 아직 안되있어요 테이나님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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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배로 2파티 따로따로따로 버프가 없는데 쿠투더리님 노리고 있어요 란샤키는 화타님 노리죠 아래쪽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란샤키는 큐티님 노리고 이렇게 지금 따로 빠져있을만한 상황이 안되야되는건데 이건 약간 파티전력에서 앞서있다고 봐야되요 지금 레인젤 위쪽에 좀 열보지는 모양이 좀 안나오는데 잘 두드러지게 바다님 어서오세요 테이나님 셜라님 꼴통공객님 용암님 롤이구요 파티무적 파티무적은 들어가있죠 여기가 심하게 열보져야되는건데 원래 이눈수도 좋고 아래쪽에 지금 두파티가량이 아까 배치되어있을때는 여기는 뭐 다섯파티 밖에 없는거죠 그렇기때면 좀 확 밀려야되는건데 난나나님 에이거 난나나님 코나님 놓고 데이나님 놓고 북처님이죠 토네이도까지 날리고 있어요 여기요 데이나님한테 데이나님도 억울하죠 눈상황인데 토네이도를 거기다 대고 날리니까 지금 그렇더라도 샥 빠졌죠 일어나면서 깍힐는거에요 깡깡님 옥수상화칭호받고있는 미인힐러에요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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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저저저 힐 힐 누구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냥 그냥 무조건 일단 힐이에요 깡깡님도 지금 급해요 여기서 더이컬 아이저님이죠 남논님 꽃보다이성님 여기있구요 어 찌르러간래 여기서 지금 페이크 페이크 꽃보다 승정님 음 음 자 신간함릴돈 곡선님 음풍일수증어받고있죠 깡패교주님 노리고요 에 땅까지 흔들릴중도에 지금 첼라님 놓고 꽃다님 꽃다님 고음까지 돼있어요 에 변신해서 지금 시리구요 에 첼라님한테 시원시원시원 에 이쪽 깝스님도 어 깝사님한테 시원시원 우측우측 마이걸님 머리근육강화위자 칭호받고있죠 곡선님 노리고 서로 원수에요 원수 곡선님 음풍일수칭호받고있죠 카시팟님 노리고 한동화님이 점사맞고있죠 에 타겟해제했고 깝스님 깝스님 깝생님 지원시원시원 아 여기 이거 이거 자 에 미스인데 큰일인데 여기 자 부활이 부활이 네 됐고 됐고 에 감사하고 한포코님 아래 아래 아래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교전 자 여기 저스니 큐티님 노리고요 꽃보다 승자님 힐 힐 힐 힐 힐 뽕 시님도 마찬가지 힐 힐 힐 지원이 부활이 아니 검사 맞았어요 지지오님 아 저를? 아이자 다 산사자 이건 아니고 큐티님 꽃보다 숭장님 노리고 아놔아 다크 주얼님 젖소님 한번 노려보죠 오삼님 위쪽쪽 후 위쪽에 여기서 지금 이자로크님 노리고요 전독쪽인데 지금 꽃보다 성님 에 이거는 지금 누웠어요 에 부활 돼있고 지금 다시 일어났죠 코나님 뒤에 빠졌고 노플까지 걸어주네 자이님 자이님 머슴님 페이크 페이크 오삼님 돌변신 됐고 캐릭님 캐릭님 꼽다 꼬마님 노리고요 지금 왜 이쪽 노리고 이쪽 다크님 노리고 아 여기가 지금 치열한데 진짜 난샤킹 자이님 노리고요 한복거님 한복거님 칼님 땡겼죠 지금 당기고 치나요 에이 저 칼님 칼님 얌님 카마라님 노리고요 배우 습격 습격자 치고 받고 있죠 전독쪽이 여기 소나리 아 이 소나리님 엘라임여 여기가 지금 부활 수습이 안되는 상황이고 종달님 더 이퀄라이저님 남노님 용암님 노리고요 후미림 멸치고 님도 있네 여기 용암님 노리고 있어요 얌님 빠지는데 빠지죠 빠지죠 점사했죠 얌님 점사 점사 생존기가 없죠 지금 자 이쪽에 계속 추적인데 얌님 저 후미쪽 예 지금 곡선님 여기 있어요 피나연님 노리고 있죠 어 지금은 이쪽 후미쪽은 좀 예 기상에도 두터워졌죠 지금 지금은 예 두터워졌어요 이쪽 더 이퀄라이저 투더리님 노리는데 이쪽 이쪽 언다잉 떴고요 언다잉 떴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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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데 왕축캔님 공격이에요 투더리님 점사 점사 아 이거는 지금 점사 맞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나무 뒤로 숨었고 다시 빠지고 저 굉장히 버티는데 투더리님도 일단 탱이죠 탱같은데 시글프스도 없고 에이 이거는 아래쪽 다가겠는데 칼림도 놓고요 지금 아래쪽 가겠는데 아래쪽 가겠지 난나나님 놓고 마이걸님 머리근육 강아유자 칭어받고 있죠 투더리님 노려보고 다시 꼴통수부님 아래쪽인데 코랄 이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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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님 놀이죠 자 일로 다 가겠는데 이제 파티 떨려 다시 오죠 다시 오죠 에이 죽가는데 죽가는데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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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리님 힐 힐지원 태일 태일아님 멸치구님 문우님 화타님 놀이고요 이걸 천하님 놓았는데 조금씩 올라가는데 밀어 붙이면서 뒤쪽 훈이 조금 수습하는 거 왔고요 렌젤 꼴뚱공님 깝새님 눌러보네 본모님 누웠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똥무님 두어 있죠 엘리올님 깝새님 파티 에 여기서 지금 막고 있어요 트러마트고 있죠 가는데 가는데 깍힐님 꽃보다 웨이님 놀이고요 034 파티까지 우측으로 이동 꽃보다 웨이님 놀이면서 가고 있어요 이쪽 그리고 에자로쿠님 여기 여기 코나님 궁왕님 노리고 이쪽 이쪽도 지금 에빈별님 있고 류형님 빠져서 곡지사님 노리고요 이쪽 아우자이님 피나연님 노리고 있고 이쪽 이쪽 이쪽이 추가로 합류하는 병력들 또 정비된 병력들 교전중이죠 앵두님 노리고 왕삼님 인재편님 노리고 있죠 그걸 동희님 노리고 아 이거 다시 또 치열한데 치워놨죠 왕축해님 이 파티가 케둥님 노리고 낫놈님 또 이퀄라이저님 칼님 노리죠 예 여기 치워놨고 어 여기 계속 교전인데 지금 이 교전 제한류도 그렇게 느려 보이진 않은데요 지금 전부 다 빨라졌어요 이 동자텔 같은거 좀 사용시간 뭐 합류하는 시간 빨라졌어요 크게 느리진 않아요 지금 네 양몰님 로우님 빠지고 큐트미 큐트미 네 양몰님 노리고 자 이쪽 이쪽 양몰님 아 여바부님 여기 노렸죠 페이크 일어났고 양몰님 녹고 강장님도 녹고 아 이거는 자 이쪽은 지금 파티가 수습이 안되는 상황 언덕 위쪽 볼까요 여기 쇼코님 히트님의 종달미꽃 엘라임님 카디엘님 노리죠 어부님 빠지는데 빠지고요 다시 빠지고 내려가고 언덕 쪽에는 지금 부처님 윗파티 있죠 죽으리 칭허 받고 있는 북처님 깝스님 깝킹이 파티 영웅삼살파티 이 파티는 지금 여기 코나님 파티하고 계속 교전중이고 관영님 코나님 노리죠 피파겟님 이거 깝칭 찌른데 찌른데 여기 찔러여 찔러 꽃보다 꼬만님 깝칭님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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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 꽃보다 송림이 꽝팽꽃 뱉야 내려가죠 내려가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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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칼님, 난놈님 노리고 불범, 투더리님한테 지원이야 투더리님, 예예맘님 노리고요, 에사치님 노리고 이쪽에 이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지금 교주원인데 여전히 언덕중, 얌님, 얌님, 파티, 에 조금씩 조금씩 얇아지는데, 기상일이 얇아지죠 조금씩, 깡패교주님 노리고요 지금 예, 재규전하면 되긴 돼, 여기 보시면, 그쵸, 야채님하고 지금, 에이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파티가, 어, 에 빠지는데 지금, 따로 왔어요, 아채님, 은솔님, 지원지원하고, 고인님 있고, 피파니 피파님, 에이거는 많이 얇은데, 여기, 그쵸? 자, 일단 교전병력이 있긴 한데, 한 번에 이게, 이게 좀, 음, 합쳐져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우측도 지금, 여기, 치열하긴 치열해, 지금, 계속 교전해, 여기 지금, 슈퍼사이언, 저 손님 노리고, 밀린 건 아니야, 지금, 어, 김그리님, 음, 저 우측에도 교전 중이기 때문에, 싱마란 누르죠 대신 모양이 좀 많이 좀, 예, 얇아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레인저에,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약간, 대인아님도 지금 많이 배치되어, 예, 여기 지금 점사말 있어요, 대인아님도 지금 여기, 엘라민이 빠지고, 빠지, 빠지는데, 여기, 저 위쪽, 위쪽, 예, 이 파티 있고, 한 파티, 더 있죠, 깐깐, 옥수상아, 칭호박권의, 민, 힐러,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 저쪽 중앙도 있죠, 지금 여기는, 응, 저 파티, 한 파티도 빠지고, 여기 중앙, 여기는 지금, 예, 이거 한 파티가 지금, 뭐, 혁공당하는 모양인데, 용암, 예, 종달님도 어쩌죠, 여기 혁공당하고 있고, 예, 이쪽, 이쪽을 봐야 되는데, 광장, 이 파티, 여기, 여기도 있어요, 지금, 지금, 큐티님, 홍살림 누리고, 어, 여기, 카리엘, 광장님 누리고, 뭐, 생존기들은 뭐, 지금, 자체 그 생존기들 좀 쓰면서, 지금 교전이고, 류영님 빠지고, 여기, 여기도, 저 기상, 음, 혈 좀 있어요, 저스님 이 파티하고 같이, 여기를 지금, 카시님, 부처님, 파파님, 뭐, 엘룬님, 이 파티가 지금, 일단은 잡아두고 있는 건데, 하느님, 이 파티 다시 오죠, 여기, 마이걸님 파티, 음, 여기를 잡아두고 있는 거고, 병력 합쳐서, 지금 치고 오고 있어요, 여기, 엘룬님 누웠죠, 이 파티 지금 치고 오는 건데, 예, 자, 여기 중앙, 중앙, 예, 이쪽이 파콜한 것 같고, 가죠, 가죠, 우측으로 가는데, 예, 이쪽, 우측 가는 거고, 지금, 예, 이쪽 우측으로, 저쪽, 저쪽, 저쪽은 음락, 꼽사이 성립 파티 있죠, 여기, 예, 턴들고 있어요, 이쪽, 그럼 이쪽은 여기 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제 서로 맞부딪혔겠는데, 그렇죠, 이동한 파티들끼리 서로, 아, 여기가, 파콜한 것 같아요, 음, 파콜, 파콜, 파콜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지, 한 파티인데, 꽃불의 성령, 다겐 안 잡히네, 에, 이거는 진짜 파콜, 했네, 밀린 모양이네, 지금, 기상현이 밀린 모양, 레인젤이 밀린 모양, 여기, 여기서, 그렇지, 민실러요, 엘리올립, 역시 10대 민이에요, 비바님, 비바님 있고, 파파님, 슈퍼사이님 놓고, 여기 지금, 아, 예림님도 놓고, 지금, 태이나님 놓고, 카파님, 카파님, 예맘님 공격하고 있는데, 생존기들이 없어요, 지금, 뭐, 오그림, 슐슐파란색님, 오그림님 놀이고요, 란샤킹님 놀이고 있죠, 파월정도 들어가 있고, 우측에 옥수성아, 밀릴러 깡깡님 놓고, 지금, 란놈님, 아, 이거는, 에, 파콜 했나요, 한파티, 쏘나린님, 파란색님, 정말 남벌떼님, 저쪽에서 지금, 큐티님, 코나님 놀이고, 저쏘님이죠, 여기요, 파팀이죠, 여기요, 지저님 놀이고, 아, 이거는 뭐, 지금, 동화층에서 일단은, 다시 붙었는데, 개형님, 큐티님 놀이고, 남벌떼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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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어쌈의 카리엘님 놀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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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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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님 놀이고, 아, 여기, 여기, 지금, 슈팅님, 지금, 점사 맞고 있어, 코나님 놓고, 저, 이쪽에, 난샤킹님, 슈팅님 놀이고, 열라임, 곱두해성님, 이건 페이크, 페이크죠,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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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임, 유화 쌍성치고 받고 있는 미니를 넣죠, 피바님, 피파게님, 누구 놀이나요, 누구 놀이나요, 엘라임님 놀이고 있어요, 어쌈쌤 들어가 있죠, 지금은, 트이나님, 아, 여기도 치열하고, 지금, 여기, 여기, 중앙쪽, 난샤킹님 파티는 중앙쪽이에요, 완전히, 여기서 지금, 어부님 놀이고요, 예린님, 눈상황이고, 여기, 젠님하고, 여긴데, 지금, 깝힐님, 0,3살 파티가 여기 지금, 아, 있죠, 지금, 광장님 놓고, 깝힐님, 봉인님 놀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지금, 에, 두터워 보이는데, 레인저리, 에, 안채님 놓고, 지금, 유영님하고, 에, 이쪽 이쪽이 지금, 에, 낙올림 꼼수님까지, 홍설님, 광장님, 에, 여기가 누웠어요, 지금, 자, 이제 뭐, 이, 중앙쪽, 치면서, 이제 저쪽으로, 다 갈텐데, 다 가겠죠, 우측에서 개혁님이었고, 예, 낙올림, 에, 팝콜 설득하네요, 이쪽, 중앙쪽, 시행님, 코나님 누리고, 아, 이거는, 밀리는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에, 여기까지, 지금 다시 왔는데, 다시 왔는데, 다트님, 관영님 누리면서, 지금 빠지고요, 자, 그러나, 그러나, 지금 굉장히, 에, 다른 파티들이, 에, 에, 무너진 상황인데, 에, 파코라우나, 무너진 상황인데, 자, 어떻게, 어떻게, 저, 오긴 와요, 지금 다시, 마이골륨, 머리근육 강화, 위치하지 않죠, 얌님 노리고, 아이사로코님 놓고, 얌님, 파파님, 쇼코님, 꽃버스님님 노리고, 에, 여기, 여기, 지금, 점사, 점사, 깡패 교수님 남았는데, 에, 여기, 에, 뭐, 지금 혼자는데, 깡패 교수님도, 뭐, 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중앙, 이쪽, 이제, 진해서 골목인데, 여기, 아까, 합리원 파티를 일단 빠지고 했는데, 지금 다 가기 때문에, 여기, 뭐, 에, 혜성님, 일단 여기, 에, 누군거야, 이건 페이크가 아니라, 아유, 왕삼님, 가는데 가는데 비바님하고, 지금, 어, 이거는 뭐, 밀리는 모양이죠, 여기, 에, 밀리는 모양이야, 음, 음, 자, 거동화춘교전, 음, 음, 렌젤이 밀린 모양, 렌젤이 밀린 모양, 기상엘이 밀린 모양 나왔는데, 에, 지금 오는데,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지금, 여,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무적했죠, 뭐, 이건, 에, 혈맥무적, 자, 무적상태로, 진영 잡고 있구요, 음, 에, 이제, 자, 교전 붓기 직전이에요, 열랑, 에, 여기서 붓겠는데, 여기서 붓었죠, 지금, 에, 여기, 여기, 깝쌩님 놀고, 지금, 엘라잇님, 마이걸님, 머리근육강화위자친거 맞고 있죠, 왕삼님 놀이고, 곡서님, 저, 카마라님 놀이네, 에, 우측에 우측 한동화님 파티고, 거, 뭐다해성님, 무형기 검침거 맞고 있죠, 깝쌩님 놀이고, 깝쌩, 깝쌩님, 에, 땡기고, 한번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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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이쪽에, 큐디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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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님한테,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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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윈드파워님 있고, 과냥님 놀이구요, 흠 있죠, 흠 있죠, 안와다쿠치홀님 일단, 에, 에, 이쪽, 이쪽, 에, 여기여기, 교정계속되고 있어야지, 함뻑커니, 함뻑커니, 카마라님, 칼립놀이죠, 첼라님, 쏘나, 림림놀, 슈팅님, 슈팅님, 저, 피팍이네, 미스, 미스, 큰일인데, 이쪽에, 곡선님, 음풍일스친거 받고 있죠, 신가람님 있고, 마이걸, 마이걸, 왕삼님 놀이, 저, 포스님 안잡히고, 웰치고님이죠, 전도미님, 이건 아니고, 밀대 같은데, 까킬님, 영웅삼살, 꽃보더해성님 놀이, 깜녀님, 부활, 일어났구요, 부활이 져도 안되는데 지금, 이쪽에, 불벅님 있고, 예, 코나님 어서오시구요, 쌤님 놓고, 광장님 놓고,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접전이 치열하게 지금, 예, 붙었어요, 이쪽으로, 예, 감사하고요, 감사, 감사, 이 암님, 아우자이님도 없고, 이쪽, 관영님, 어쌤쌤 들어가있죠, 자, 기상일 이쪽, 후밑쪽에 지금, 투톡해 포진해 있어, 이쪽은, 여기, 깡패꽃뱀, 홍솔님, 자, 카마라님, 다 김거리님, 을라임님, 힐, 힐, 엘라임, 시원치원이고, 아누아다쿠주얼님, 예, 소랄님님 놀이죠, 예, 뒤쪽, 후밑쪽까지, 일단은, 기상일 포진되어 있고, 예, 이쪽에서 붙는건데 지금, 다른쪽 병력들, 지금 아래쪽 빠져있는 병력들이 있어요, 따로 교전이죠, 여기 지금, 예나님하고, 음, 여기 난샤키님하고, 지금 여기여기, 키티님들이고, 여기서 지금 따로, 오그리님, 미인힐러, 13월의 남님, 10대 미인치고 받고 있죠, 관영님, 시원이에요, 자, 한파튀는 저쪽 빠져있고, 개영님, 카리알님, 카리알님 노리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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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음, 여기서 지금, 카마라님 노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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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님, 약간은, 기상열의 인원이 더 두터워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음, 그 사이도, 좀 더 인원 보강, 그래서 지금 나온거면은, 카리알님 노리고요, 이런 상황은, 기상열이 약간은 좀, 반파티가량은 두터울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님, 슈팅님, 여기서 지금, 아, 어부님이네, 여기 지금, 아, 하나님님, 예림님 노리고요, 독사먹은 개구리님, 난작기님, 지원이, 여기, 여기, 첫 손님이자, 곡선님, 음풍일수 치고 받고 있는 곡선님, 개형님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여기여기, 생존기 없어요 지금, 에, 개형님, 점사 점사로 지금 치고 있는데, 이쪽, 여기서 여기서, 아래쪽, 한동환님 노리고, 에, 이씨님, 난작킹님 노리고, 아, 이쪽에서 지금, 아, 여기 점사, 자, 부활 일어났구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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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린님, 마이걸님, 지원이, 왕삼님, 어, 자, 이쪽에 지금 치열한데, 카모즈님 놓고, 예, 여기여기 지금, 자, 인님 놓고, 오삼, 오삼님, 점사 맞았어요, 난작킹님, 위파티인데, 인님 놀이죠, 예, 여기가 지금, 아프게 들어가는데, 한방한방, 점사가 아프게 들어가는데, 지금 난작킹님, 파티, 아, 죽, 국선님 노리는데, 이번에, 어, 여길 치고 들어가는데, 여길 지금, 예, 마이걸님 노리고, 젖선님이죠, 왕삼님 하시는, 예, 노리고, 국선님, 젖선님 노리죠, 지금, 아, 이쪽까지, 이, 파티, 지금, 예, 우측 치니까, 여기, 우측에 지금, 지금, 지워놨죠, 있죠, 레인절도, 우측에, 배치됐어요, 백력도 잃어, 추가로, 예, 부활하면서 오그린님, 부활, 국선님, 홀리개님, 에, 여기, 흑파님, 깡패꼽 뺨님 노리구요, 양쪽이 완전히, 에, 진영 갈라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붙었어요, 교전인데 지금, 허허, 아, 카파님, 한피망님 노리고, 에, 치열하죠, 지금, 치열하죠, 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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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힘싸움인데 이거는, 양암녀, 미인힐러지, 13월의 나비, 에, 이쪽, 마이걸님 노리고, 마이걸님, 머리근육강화유자치고 받고 있어요, 어부님 노리고, 어부님은, 저쪽에 빠져있는데, 음, 여기여기, 파팅, 이제 오지오오지오, 하나님 노리고, 예,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자존심, 지조님 있죠, 개형님 노리고, 이쪽, 꼴통수님, 에, 지조님 노리고, 임재표님도, 지조님 점사에요, 점사 점사, 지조님, 누워없고, 점사 말했어, 지조님, 누워없고, 난샤킹님, 아, 카모즈님 노리고요, 지찍님 노리죠, 개형자인님 노리고, 아, 이곳은, 좀, 5, 5, 레인젤이 비린만이네 기상일이 뭐 밀린만 에이 항그나님 또 찔르는데 여기 지금 얌님 노리고 찔러 가는데 방어는 됐어요 지금 다시 왔죠 다시 왔어요 에이 쪽 다시 왔죠 불벙님 노리고요 돌변신 했죠 불벙님도 머리근육 강화 위자 친구 받고 있죠 깡패꽃뼈 봉이님 아우자이님 노리고요 여기 아우자이님 무적이에요 무적 일단 무적으로 대기중인데 빠지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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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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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다시 오죠 다시 와요 자 이쪽으로 비파게님 윤드파워님 노리고 에이 점사 이쪽에 빙가람님 빠지죠 빠지고 빠지고 음 피나였나 깡패꽃뱀 깡깡 옥수 쌍화 치고 받고 있는 미니힐러죠 어이 쪽 저쪽 찔라님 노리고 저쪽 지그 서버 한도 한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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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님 노리죠 어셈들어가 있고 어셈들어가 있고 마이걸님 머리근육 강화 위자 침고받고 있어요 코나님 수쪽 빠져서 있고 북처님 노리죠 저쪽인데 북처님은 저기 치러갈 생각인가 코나님도 그쵸 저쪽 북처님 주구리 침고받고 있는 북처님 로원님 로원님 구대호걸 침고받고 있죠 오삼님 노리고 있죠 네이파티 키링님 한포커님 노리고 왕삼님 한포커님 점사네 완전히 점사죠 지금 아우자잉님이에요 여기 콕타님 원단이 떴고 민힐러에요 역시 10대 민치고받고 있어요 힐 힐 힐 지원하고 있죠 열람님 여기도 민힐러죠 유화 쌍통치고받고 있고 힐 피파게님한테 피파게님 두고 깡패꼽배님 노리고 있고요 궁황님 노리죠 깡패꼽배님 에 여기 점사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민힐러에요 10대 민 이리 깡패꼽배님 오그림 해지님 난샤캥님 해 비파게네에 누웠어요 이번엔 왕삼님 노리 깜장님 자잉님 여기 점사 아프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난샤킹님 일단 쿵타인데 회님 아오장님 지원님 오삼님 난샤킹님 노리고 있죠 아카 뭐지 카마라님 노리고 용암님 소나리님 노리죠 신가람님 일단 여기가 누워있고 아카 마라님 가오상탠데 지금 누웠고 호박나물님 음 여기서 또 이퀄라이전님 난놈님 노리고 노리는게 아니라 지원이죠 이퀄라이전님 이쪽 빠져있고 광장님 구대호걸친거 받고 있어요 카리엘님 노리고 이퀄라이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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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을 드렸는데 여기 부활이 조금 안되고 있죠 일어났고 유형님 누웠고 고이님하고 문헌님 많이 네 이퀄라이전님 이쪽이 좀 모양이 좀 무너졌는데 호박나물님 여기 독삼몽개구리님 파란색이 여기가 좀 무너졌어요 많이 한렐리님 북챤님 죽을 치고 박고있는 북챤님 중달님 태이남님 북챤님 개형님 노리네 저 이쪽 궁황님 개형님 저 엘리율룸 민힐러죠 10대 민치고받고 북처님의 주구리치고받고있는 북처님 누웠어요 이쪽 정님 조력자치고받고있죠 꼴통 스크님 노리고 저 이쪽 팝콜 키링님 꼴통 스크님 노리고 키링님 꼴통 스크님 노리죠 박현님 광장님 좀 위로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안독쪽을 지금 이자로쿠님 까지 신가람이 종달 에어 이거는 밀리는 모양인데 레인저엘이 밀린 모양이네 기상엘이 밀린 모양 뭐가 또 맞죠 또 아니 난 모르겠는데 그건 뭐 들은 바가 없어요 유아열은 그 저기 선봉대열 두비쪽 있던 분들이 라는 것도 같고 뭐 말들이 뭐 많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어느 쪽분들인지 언덕 쪽 지금 왜 공격중이죠 꼴통 스크님 있고 이 파티가 지금 위쪽으로 나왔네 아예 동샷틀룸 곡선님 은풍수 곡선님 슈팅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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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예나님 있고 어부님 있죠 예리님 훔 있죠 훔 있죠 어부님 누구야 점사 이 파티 점사 자체는 지금 아프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여기가 좀 무너졌네 저분 이 밑 파티한테 젖소님 여기 부활 부활 들어갔죠 지금 난착형님 부활 여기도 있어요 지금 따로 지금 저쪽계전이고 앵두님 힐 힐 힐 힐이고 피판 깝시장님 누리고 늘치고님 있죠 류이홍님 왕축해님이죠 같은 왕씨에요 종달님 파란색님 지원지원 예야맘님 있고 아 이쪽에는 또 화타님하고 비바님 천라님까지 열람님 14원에 남겨 여기 슈팅님하고 지금 불복님 아 이거 혼자인데 저쪽저쪽 네 누웠고 여기가 모양이 무너졌는데 후밑쪽이요 지금 레인저 13원에 남이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화타님 부활 들어갔고 열랑님 아직 누워있어요 한동하님 자인님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금 아래로 저기 물 아래쪽 한동하님 고프다 해서 그냥 치워 치워 아우 자인님 누리고 있죠 어떤님 감장님 오삼미 어 이거는 어 이게 지금 우측이중 굉장히 후밑쪽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레인절모양이 자인님 점사 맞고 있죠 지금 한동하님 찔러는데 여기 찔러요 찔러 독챔치고 맞고 있죠 아 자인님 놓고 이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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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뽑버대성님 누웠죠 깝스님 알았죠 깝초님 까클님 지금 깝초님 함포코님 아이고 후밑이 좋고 부활기원이 안됐죠 지금 자 이쪽 맨 후밑 쪽 지금 이 파티는 지금 에 수습이 된 상황이에요 여유 찔러님 카메라님 누리고 아야다치님 누웠고 슈팅님 한포코님 노리죠 하층 히찡님 정달님 퇴이나님 궁왕님 노리구 꽃보대성님 노리구 마이걸님이죠 머리근육 강화위자칭화받고있는 흠 한포코 찰란히 노리구 어 기상인이 뭐 아홉파치정도 모인것같다 지금 그얘기 뭐 제보하는 분이 있고 후레좌석이다님 여기 지금 궁왕님이 따로 찌르고 깝돌님 가져가죠 깝초님 노리구 깝직님 힐힐힐지원 젖선님 애 깝직님 노리구 젖선님이죠 지금 젖선님 깝쌩님 노리구 흠 흠 자 류형님 철까지 썼고 이자로크님 누워있고 좀 젖선님 난삭김치원치원 열랑님 노리구 있어요 유화쌍성친구 받고있는 미인들러 열랑님 에 누웠죠 지금 힐러들 힐러들 많이 점사하는데 곡선이 지금 화력중 하나죠 누웠고 지금 다 실어놨고 광장님 노리고 있구요 난나나님 바위 옆으로 좀 해봐 고파 대성님이 노리는거 같잖아 난나나님 찔러 가는데 여기 찔러 에이 지금 이건 누웠어요 난나나님 난나나님 계속 지금 타겟차 화탄이 실로 지금 많이 노리는데 지금 기상열에서 여기서 앵두님 어 여기 지금 여기 기사부골동수조님 큐티님 노리죠 윈도파워님 임재표님까지 여기지 지조님 노리고 피나연님 태인안님 인동화님 지조님 노리고 등님 노리고 큐티님 큐티님 저기있죠 여기서 여기서 관영님도 있구요 아디다스님이 완전히 노리는데 정님 도력자친거 맞고 햄버컨님 노리고 큐티님 노리죠 아우자이님 아디다스님 노리고 비파게님 비파게님 오삼 얌님 일단 놓고 비바님까지 눕고 이쪽이 용암님 다시 놨어요 저 우측 언덕 쪽은 일단 슈팅님하고 아나타쿠즐들먹니까 여기가 지금 누워있고 저 아래쪽도 머슴님인데 다치님 노리면서 있죠 에킹그린 눕고 에어 여기는 지금 깍혜님 노리는데 코프대성님 무형기검 치고 받고 있어 에어 분신까지 냈어요 완전히 깝돌리면서 노리고 가구요 큐티님 아나타쿠즐들 부활이 안된 상황인데 여기 지금 깡패꼽 뱀님 큐티님 노리고 비바님 빠지죠 큐티님도 지금 후미쪽으로 흑파님 난샤킹님 노리고 난샤킹님 이게 사실 잠서가 보니까 아프던데 에트님 누웠어요 지금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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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가 지금 여기 파고들어지러 완전히 후미쪽까지 꾹쌈님 왕축해님 에어 여기 관영님 노리고 에어 여기까지 지금 뚫었어요 완전히 관통했죠 에어 이거는 에어 여기까지는 쭉 관통해서 밀은 모양이구요 언덕쪽에 우측 여기 지금 있었는데 에어 이거는 없네 밀린 모양이네 레인저헬이 밀린 모양 기상헬이 밀린 모양 에어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코인님 말처럼 자탈 일단 준비 같은게 이쪽에 안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전 beans 간다 입고 또 대γο